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논술 설명회의 여섯 번째 주제는 자연계 논술은 불량 제한이 없다. 뭐 들은 적이 있지. 근데 이 말이 맞냐 이거야.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맞다라는 의미에서는 인문계 논술하고 비교가 되는 거야. 인문논술.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제한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소문항의 글자 수가 2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 그럼 실제로 답안 용지도 원고지야. 원고지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고지보다는 커. 우리 조그마한 원고지가 아니라 큰 답안 용지 자체가 원고지형 돼 있어. 그래서 뒤에 숫자도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줄에 40칸이 돼 있다면 40, 80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 글자 수가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글자 수 범위 안에 들면 분명 금방 선생님이 2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라고 했으니까 그 범위 안에 들면 이제 만점 안에서 채점이 되는 거고요. 그 글자 수보다 모자르거나 넘치면 감점한 다음에 그 안에서 채점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글자 수 제한은 자연계는 없어. 없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부는 맞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인문계처럼 글자 수 제한은 없다. 하지만 뭐가 있냐면요. 공간 제약이 있습니다.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분량 제한이 없다라는 게 그렇지. 이런 의미에서는 틀린 거야. 공간 제한이 있어 얘들아. 대신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제한은 없다. 하지만 공간 제한은 있다야. 자 그러면은 자연계 논술의 답안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요. 물론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오케이.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요. 자연계 논술 특히 수리논술 얘기하는 거야. 논술 답안지는요. 보통 이제 빈 공간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빈 공간이야. 그런데 가끔 줄이 있는 경우가 있어. 밑줄이. 줄이 이렇게 살짝 있는 경우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지금은 안 보지만 고대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줄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고대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지막 문제 푸는데 답안 공간이 너무 조금 남아가지고 한 줄에 한 줄. 한 줄이지. 학교가 답안 공간에 써놓은 줄을 얘기하는 거야. 한 줄에 막 두 줄씩 썼다고 하더라고. 두 줄씩. 그런데 뭐 학교가 한 거 보니까 채점하는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대부분은요. 빈 공간으로 주어져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그 빈 공간으로 주어져 있는데 대신 대신이야. 학교마다 대문항 내지는 또는 대부분 대문항이야. 소문항별로 별로 답안 공간이 정해져 있다. 공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거를 학교가 발표를 안 하면 선생님도 알 수는 없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험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발표를 하는 몇 개의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 첨부된 것도 꼭 봐봐. 그래서 선생님이 두 학교를 대표로 했어. 하나는 뭐냐면 성대. 성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답안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답안지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A3를 씁니다. A3가 뭔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쓰는 A4 있지. A4용지. 뭐 이런 게 A4용지잖아. 이런 게 A4용지잖아. 그렇지. 이 A4용지 두 장을 두 장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A3야. 그럼 이거 두 장을 또 붙여놓으면 A2인가요? 어, 맞아. 원래 그렇게 정해진 거야. 옛날에는 이게 수용수 주제였는데 지금은 안 다루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안 할게. 어쨌든 그래서 A4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210mm고 여기가 297mm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집에는 A3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교 답안 용지를 첨부하면 그거는 A3일 때이기 때문에 기준사무라고 선생님이 A4로도 프린트를 자기가 해서 보라는 얘기야. A4로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따져보라는 얘기야. 왜? 감을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에는 답안 공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 보통 앞에는 인적사항 쓰는 거지. 그치? 근데 인적사항은요. 채점할 땐 가립니다. 당연히 가려. 뭐 이렇게 묶는지 해가지고요. 안 보이게. 왜? 이게 입시 비리와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 어, 얘 아는 애야. 뭐 이렇게 해서.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대문항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항 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성대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근데 이 대문항 그러니까 대문항 1, 대문항 2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광학 논술은 뭐 뒷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문항 안에 소문항이 적을 땐 두 개. 두 개일 때는 문제가 어렵다는 뜻이야. 많을 땐 네 개까지 나와.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대는 원 없이 자기가 다반 작성을 하잖아. 이거 공간에 다 못 씁니다. 다 못 써. 가늠을 하면서 써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반 공간이 부족한 대학 중에 하나가 성대. 이대가 특히 유명해. 다반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요. 그 다반 공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학교가 한양대야. 한양대는 이제 A3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자, 여기 인적사항 쓰는 거고 앞장만 놓고 봤을 때야. 앞장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줄로 나와 있지. 근데 이 전체가 대문항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 똑같은 공간만큼 또 주고 대문항 2란 말이야. 근데 언뜻 봐도 어때? 두 배 정도 차이 난단 말이야. 두 배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면 소문항 한양대 같은 경우는 소문항 개수가 몇 개냐? 세 개야. 약속한 적은 없지만 이게 세 개씩 나고 있어 늘. 오케이. 그러면은 대문항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성대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허용되는 분량이 두 배 차이 나는 거야. 물론 이제 문제 난이도라든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대도 어렵고 한양대도 어려운 건 똑같거든. 오케이. 그렇다면 다반 공간이 한양대는 그렇지. 꽤 여유로운 편이야. 실제로 파이널 때 모의 논술 같은 거 보잖아. 선생님이 제작한 모의 논술 같은 거 볼 때 진짜 이 다반 노출이 된 학교들은 그걸로 시험을 선생님이 보고든 그 용지로 연습 좀 많이 하라고 그러면 성대는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해. 근데 한양대는 다반 공간이 부족해 라는 얘기가 안 나와. 그만큼 여유롭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분명히 분명히 공간 제약이 있다는 거야. 그거 한번 가늠해 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분란 제약이 없다라는 잘못된 속설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글자 수 제한이 없다. 입문계는 있거든. 그래서 입문계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것도 좀 알아주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분량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근데 이 훈련은요.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언제 하냐면 보통 이제 중반기 중반기는 보통 여름을 얘기합니다. 여름 이후야. 여름 이후에 훈련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하느냐. 자 그 상반기에는 물론 이제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본인이 상반기 중반기에 상반기 중반기 다 거쳐야 돼. 상반기에는 답안 작성을 시켜보잖아. 학생들이 너무 못 써. 너무 못 써. 못 쓰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자꾸 쓰려고 해야 돼. 많이 쓰려고 해야 돼. 그래서 첨삭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첨삭으로 자기가 지적 같은 거 받으면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안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출제 의도상 필요한 서술인데 안 쓰더라고 잘. 너무 당연하니까 안 썼어요. 그 당연한 걸 평가하는 게 시험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상반기에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너무 안 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근데 요게 이제 중반기 이후로 가면요. 중반기 이후로 가면은 중반기부터는 압축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압축훈련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좀 쉽진 않아. 왜냐면 실제로 내가 많이 쓰긴 썼어. 썼는데 쓸데없는 내용이 있다. 그럼 그런 건 지워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필요한 내용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는 열 줄이 나오고 누구는 여섯 줄이 나온단 말이야. 너무 압축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 왜? 압축을 너무 하다 보면 빠지는 내용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필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필요요소는 다 포함하되 포함하되 어쨌든 간에 글을 좀 압축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또 압축해서 쓰라고 하니까 뭐 서술부 뭐 뭐 이다 해서 이다자를 뺀다든지 이런 건 안 돼. 대신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게. 왜냐면 선생님이 요 케스트 전전 케스트에서 뭐라고 했어? 그치 다반작성 훈련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놨잖아. 그거 안 본 친구들 같이 봐. 연결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량에 대한 중반기부터는 압축훈련을 해야 돼. 왜냐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 아무리 공간이 많다 하더라도 일부러 이걸 다 채울 필요는 없어. 문제에 따라서면요. 짧게 풀리는 거는 짧게 풀고 끝내야지. 왜냐면 쓰는 분량 분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 그치 쓰는데 소모시간도 많다는 얘기야. 소모시간이 너무 많아지면은 풀이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성대라든지 이와이들처럼 공간 자체가 많이 부족한 학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압축을 또 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넘쳐서 쓰면 안 되나요? 안 돼.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또 다른 주제에서 얘기해야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공간이 모잘라서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이렇게 쓰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 안 해줍니다. 그냥 없는 것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채점 안 해줘. 선생님 저는요. 여기 대문항 1을 이렇게 쓰다가 모잘라서요. 여기 쭉 선 긋고 대문항 1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막 써서 이렇게 하살표를 했어요. 이러면 채점도 안 해줄 뿐더러 잘못하면은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심하면 정도가 심하면 0점 처리돼. 예를 들어서 수리 논술 답안지를 광학 논술 답안지를 적었다든지 이거 0점 처리야. 대신 오늘은 그게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까락이라고 그래. 까락이라고 그래. 지상 불이행. 해당 문제는 해당된 공간에 작성하시오. 그것이 지지사항인데 불이행했잖아. 그러면 그렇지. 문제에 따라서는 학교에 따라서는 또는 정도에 따라서는 0점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불량 제한이 단순히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처음부터 어느 학교를 쓸지 모르고 여러 대학을 쓰는 경우에는 그 학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할 수는 없어. 그치.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엔 너무 안 쓰기 때문에 많이 쓰려고 노력해라. 자꾸 가정 또 좀 더 자세히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반기부터는 조금 필요여선 다 포함하되 압축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럼 압축하는 거에 가장 좋은 샘플이 모범 답안들이야. 너무 멀리 찾지 마시고요. 모범 답안들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쓴 거랑 학교하고 쓴 거랑 어? 비슷해. 비슷한데 학교는 요만큼으로 압축 잘해놨는데 나는 이렇게 길어. 나는 기니까 좋은 거야. 가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필요여선 물론 대전제는 필요여선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치. 포함되어 있되 그치. 압축하는 연습 좀 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할 때는요. 이제 파인 할 때는 일부러 학교 답안 용지가 공개가 된 경우에는 학교 답안 용지 가지고 자꾸 연습해야 돼. 특히 학교에 그 해당 학교의 모의나 기출을 풀 때 내가 어느 정도 안에 이 범위 안에서 다 후면설티자 자기가 그 답안 작성할 때 계획 짜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자꾸 답안 작성을 하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단순하게 불량 제한이 있다 없다 를 넘어서서 거기에 대한 훈련이 어쨌든 연결이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것까지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신경 써야 될 게 많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로 이런 거 연습 안 한 친구들이 특히 이런 학교 갔을 때 당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공간 안에 다 못 쓰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치. 해결책은 없어. 무조건 공간 안에 넣어야 됩니다. 다. 그래서 불량 제한이 있다는 거 공간상의 불량 제한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보통 대문항 2주지만 소문항별로 돼 있는 학교들도 있어. 그래서 소문항별로 돼 있는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가 문항수가 적은 학교가 그래. 건국대가 소문항별로 불량 제한이 있지. 소문항별로 수료 논술 4문제 과학 논술 몇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수료 논술이 소문항별로 이렇게 공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오케이. 맞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런 식의 불량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단순히 불량 제한을 넘어서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걸 넘어서서 이게 훈련할 때 어떻게 자기가 반영해야 되는지도 조금 이게 대단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답안 작성을 할 거잖아. 그렇다면 이런 건 조금 염두에 두고 훈련 작성한 게 좋다. 왜? 입시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그렇지. 입시의 절반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안 작성 훈련법 퀘스트랑 같이 병행해가지고요. 답안 작성 훈련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꼭 좋은 성과 내기 바랍니다. 꼭 좋은 성과 내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 내기 바랍니다.